그럼 지압 말고도 그런 근본적인 어떤 처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? 네, 발가락 스트레칭인데요.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 수 있습니다. 발을 쭉 편 상태에서 발등을 아래로 내려주세요. 발등을? 좁, 저, 구리죠, 이렇게 하면. 그 상태에서 발가락들을 쑥 구부려주세요. 이렇게. 안쪽으로? 네, 안쪽으로. 느낌 팍 오르네요? 이건 스트레칭이 확 되네. 그리고 그 반대로 발목을 뒤로 꺾으면서. 발가락도 뒤로 젖혀주시고요. 종아리. 종아리. 수건을 걸어서 잡아당겨주면서 같이 힘을.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그런 것 같다. 네, 이런 것도 이렇게 커플끼리 이렇게 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. 발에 땀 많이 났지? 그러면서 이렇게. 아, 야. 감사합니다. 한쪽 손으로는 발목, 발목, 발 초치 잡아서 당겨주세요. 그렇죠, 꺾어주시면서. 그러면서 여기를 자그렇게 해주면서. 아니, 마사지샵 해도 되겠죠?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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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래에.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게 좀 재밌게 하면 더 좋잖아요. 네. 그래서 발가락의 다양한 동작들을 유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발가락으로요? 이게 발이라면 이게 가위입니다. 다 구부리게 되면은 바위. 바위. 그리고 다 펴게 되면은 보.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. 아니, 수영 씨는 제대로 가위인데요. 다리 뻗긴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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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신기하다. 일단은 하는 재미도 있지만 보는 재미가 있네요. 박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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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다 짰을 때 이걸로 밥 먹어야 되겠죠. 식사하셔도 돼요. 당신도 가지고 구취 제거와 발렌체를 동시에 가는. 박스요.